손흥민 표 패션 브랜드 NOS7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16일 신세계백화점 측은 다음 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남 압구정의 편집 내장인 케이스 스터디 분더샵 청담에서 NOS7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케이스 스터디는 판매 상품의 사진과 가격도 공개했는데 손흥민이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당시 착용해 화재를 모았던 반섬의 티셔츠의 가격은 7만 3천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맨투맨은 13만 7천원, 쇼츠는 9만 7천원, 모자는 4만 7천원에 판매한다. 브랜드 NOS7은 손흥민의 영문성 SON을 거꾸로 표기하고 그의 등 번호치를 따와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측은 NOS의 의미를 Nothing, Ordinary Sunday라고 풀이해놨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2016년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 SSG.com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HM SON을 출시한다 했다. 당시 그가 직접 스냅백 모자 체리스티 OHM의 디자인에 참여해 큰 화재를 모았다. 그럼 이제 그가 직접 스냅백 모자 체리스톡에서 또 상기적 해외에서 핫포로 instructive 나아가 한창의 텅시킹시켜주시게 되요. 그래드 시작한 자리, 사퍼를 Lieutenant, 사라인 쇼핑몰 SSG.com에서 활용해 주신 공식을 통해 주신 공식을 통해 전체 세게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